오늘은 세첸이 온천에 왔습니다.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? 뿅! 어떻게 놀지? 아니 그저께 왜 기가... 어... 이제 다 왔다. 이제 집에 가자. 어, 그냥 가자. 가자. 지금, king. 언니 화장했어? 이쪽은... 이제... 집가서... 아악!!! 아악!!! 우리 집가서.. 노는 거 안 왔어. 이거 안 왔어. 그렇죠? 이 집이은... 나한테는 화정아. 이 집이 다 오세요. 어... 감자 모셔 몇 개가 있는 거야. 다음 곳이 없어. 이거 한국이야? 몰랐어? 한국인이야. 들어가자. 와 우리 발 사진 찍자. 야 붙어 붙어. 멋있어 보이는 그거 있잖아. 영상이야? 어. 안녕. 우와. 안녕. 안녕. 전혀야 돼. 영상에 아무나 막 쓴다고. 아 그래? 안녕. 장난이야. 우리 다 같이 하트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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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 너무 좋다. 아 추워. 끝. 그러나. 너도 너무 좋아. fürs 스파이템 오빠 여기있다! 여기있다! 아! 발 싫어! 아 발 싫어!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한 번 가보겠습니다 아 비키세요! 빙글빙글 나도 또 보내도 뭐라고? 뭐라고? 그것도 보내달라고 진짜 안 가진다 한 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이거 여기다 이렇게 넣을래? 또 다리가 없다! 물 진짜 깨끗해요 뜨거워 이렇게 누는데 혼자 놀고 있습니다 미렘들 깨우러 가겠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kun 가세요 érica 하 tre 다른 곳 오 너무 예쁘죠? 언니들이 다 지금 사우나 들어가서 안 나와서 저 혼자 야외에 놀러 나왔어요 너무 예쁘죠? 너무 예뻐요 혼자서 사진 찍을 방법은 없겠죠? 다짐해들 가짐해들 네 이거 더 커요 이거는 수증기가 가지고 있어서 되게 피부가 촉촉해지는 느낌? 네 그리고 탕들이 엄청 개입한 개의식이 있는데요 수영장처럼 사람들이 놀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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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lick da 밤이다 탈롤한가건 8시간 이거 어떻게 열어? 쏙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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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쏙룡